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워싱턴 DC 방위군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 방위군 장교들의 집단 항의 집단 항명이 시작됐다고 미국의 소식통들이 존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빙 리그 폴리틱스는 워싱턴 DC 방위군 장교들 집단 항의 드디어 그들이 폭발했다 워싱턴 DC 방위군 장교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이 정신나가게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그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폭통 이후에 2만 5천 명 이상의 방위군들이 워싱턴 DC를 지키게 해서 마치나 전시상태의 워싱턴 DC를 연출했으며 그리고 넨시 벨러시와 또 조 바이든 또 척슈머와 같은 미국의 민주당은 계속해서 방위군들을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워싱턴 DC 방위군 장교들이 왜 이런 집단 행동에 나섰을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한치도 알 수 없는 미국의 이 현실 과연 우리가 알던 미국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 마당에 워싱턴 DC 방위군들의 심상치 않음은 이미 누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워싱턴 DC의 방위군들이 국회의사당의 차고에서 자고 바깥 냉기가 있는 잔디밭에도 자고 그래서 이 워싱턴 이그제미노가 뭐라고 전해졌습니까 방위군들의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좀 잘 먹이고 잘 좀 재워달라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자 3월 4일에도 이 워싱턴 DC 방위군 긴급사태 발생 식중독병이 확산되고 있다 3월 4일 헤드라인 365는 워싱턴 DC주 방위군의 긴급비상사태가 발생을 했다 워싱턴 DC를 방어하는 방위군들이 부패했거나 덜 익힌 음식을 먹고 집단으로 병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 방위군 수백 명이 변질된 군형 식사를 마친 후에 식중독이나 대장염 같은 그래서 적게는 수백 명, 백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식중독, 대장염, 기타, 구토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3월 4일 날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워싱턴 DC 방위군들에 대한 현상은 요 근래에도 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3월 11일 에포크 타임즈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보호하는 방위군이 사망을 했다 워싱턴 DC 방위군이 사망했다고 국방부 테스크포스 대변인이 목요일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다 콜롬비아 방위국 합동 테스크포스팀은 명백한 위학적 응급사항으로 인해 미 국회의사당 보안 임무를 수행하던 방위군이 사망했음을 슬픈 마음으로 밝힌다라고 에포크 타임즈의 이메일로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방위국 담당 부서는 방위군 사망을 숨겨왔고 가족들에게도 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에 에포크 타임즈는 사망한 방위군 대원에 대한 신원을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문의했고 계속되는 에포크 타임즈의 요청에 사망 확인 이메일을 보내긴 했다 이에 에포크 타임즈는 사망한 방위군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업무방해죄로 에포크 타임즈를 워싱턴주 경찰청에 고소를 했다 현재 워싱턴 DC 방위군은 2,200명 정도 있으며 1월 이후 약 2만 5천명이 워싱턴 DC를 방어를 했다 워싱턴 DC 방위군은 현재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근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계속해서 방위군들이 워싱턴 DC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방위군에 대한 관련된 소식이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이제 보다 보다 못한 워싱턴 DC 방위군 국장이 대놓고 항명을 했는데 3월 11일 폭스뉴스는 오스틴 국방부 장관 국회의사당의 병력 유지를 반대한 방위군 국장의 내용을 기각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폭스뉴스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2만 2,080여명의 방위군 병력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워싱턴 DC 방위군 유지에 반대한 방위군 국장의 소류를 기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위군 국장 다니엘 호칸스 장군은 서류에서 방위군이 현재 국회의사당 경찰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우리는 국회의사당 경찰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부대가 아니며 워싱턴 DC에 대한 방위군의 임무는 사슬상 끝났습니다 라고 서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군 국장 호칸스 장군은 현재 방위군들이 속한 각 주의 상태는 매우 나쁩니다 코로나 사태와 산불 그리고 안티파들의 불법 시위 등 각 주의 안보 상태가 매우 위험함으로 그에 따라 방위군들은 워싱턴 DC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경은 지금 현재 전쟁터입니다 라는 이 서류 항명이라기보다도 더 이상 워싱턴 DC에 방위군을 둘 수 없다는 서류를 냈는데 이 메모는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사회에서 회람됐다고 폭스뉴스는 밝혔다 그 자리에서 방위군 호칸스 장군의 서류는 기각되었고 찢겨졌다가 찢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방위군 국장이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이런 서류를 냈는데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이 임명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같이 열람을 한 이후에 밝이 밝이 찢어버렸다고 폭스뉴스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의 연속으로 3월 11일 빅리그 폴리틱스는 워싱턴 DC 방위군 장교들 집단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드디어 폭발을 했다 워싱턴 DC 방위군 장교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방위군 장교들은 국회의사당 경찰국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워싱턴 DC 방위군들에 대한 비하와 한심한 보급품 실태에 집단으로 항의를 했다 3월 9일과 10일 내셔널 폴스는 폴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방위군 장교들이 집단으로 방위군 병사들을 무시하는 미국의 위사당 경찰국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집단으로 항명을 했다 이는 뉴욕 포스트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방위군 장교들은 위사당 경찰국의 명령에 대한 불복정 개념이 아닌 명령에 대한 항명으로 사실상 경찰국이 경비 임무에 대한 과중 얼마나 국회의사당 경찰국이 방위군들을 학대하고 부려먹었으면 이러한 항명사태가 벌어졌겠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국방부 관계자들과도 과하게 부딪혔다 과하게 부딪혔다는 표현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몸싸움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항명사태에 대해 국방부는 내셔널 폴스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방위군 최고의 장군인 방위군 국장 다니엘 혹한수 장군에 대한 제한을 묵살해버린 조 바이든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 밀리터리 석보는 워싱턴 DC 방위군 전체가 조 바이든의 국방부와 백악관에 대해 워싱턴 DC에 대해 반항 항명한다기보다도 반항정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다 저렇게 부려먹고 부려먹고 제대로 입히지도 않고 잘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덜 익은 음식을 먹어서 수백 명이 대장염과 식중독 구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방위군들이 저렇게 울분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마가태도 울분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방위군 한 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위학적 응급사항이다 그러니까 위학적 응급사항이 뭔지는 번역하다가 해석을 못했는데 어쨌든 방위군 병사가 사망을 한 소식을 국방부가 쉬쉬하면서 감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항명사태에 방위군 고위장교인 고위장군인 호칸수 장군이 이제는 더 이상 붙들어 놓으면 안 된다 방위군 보내야 됩니다 이제는 했는데 조 바이든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호칸수 장군의 이러한 서류를 밝이 밝이 찢어버린 이 사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바이든의 이 국방부와 또 조 바이든의 방위군 폄하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싱턴 DC 방위군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 3t 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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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 감사합니다.